지금 젠벌이 영국 대원들하고 미국 대원들, 싱가포르 대원들은 퇴원을 했고 전북 연맹 대원들도 태국 남성이 100여 명 가까이 퇴원했죠. 그것도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들어온 그 상황에 대해서 조직위가 미비하게 대처했다 지적하면서 나온 상황인데 파행을 보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안정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냈을 겁니다. 냉방버스가 얼마나 큰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는 건 낫겠죠. 너무 더우면 들어가서 있으니까 계시는 것도 바꿔요. 청소년들이. 그다음에 화장실도 전라북도 공무원도 총동원에서 매일처럼 청소한다면서요. 이제 와서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해야죠. 일단 계시기로 한 손님들은. 지금 전북적 시민단체들은 바로 중단해야 하다. 환경단체도 중단해야 하다. 세계스카트연명도 중단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게 자기 정권 안에서 파탄으로 기록될까 봐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니까 개선해야죠. 그런 거 있잖아요. 부당한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거기 계신 분들 생각하면 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막 도와주러 가고 그런다면서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축소도 안 하고 마지막까지 다 일정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축소할수록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단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야외 행사는 거의 뭐 젠버리 자체 행사는 거의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17개 시도에 퍼져가지고 관광한다. 그건 젠버리가 아니라 아예 차라리 젠버리를 중단하고 어차피 일정으로 들어오고 참가버지 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탐방으로 바꿔야죠. 프로그램을.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엄청난 분노와 아쉬움이 있지만 남아있기로 한 거니까 또 한국 정부가 엄청 강곤하고 회유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기자견도 해달라고 그러고 다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 스카우트 연명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된가 그랬더니 한국 정부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아시아 스카우트 연명 회의를 했냐? 아니다. 내 개인적인 결정으로 기자회는 하는 거다.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불리한 보도 막아달라는 언론 통제도 있었다. 영국에서 지금 영국 언론으로 지적도 있었고 정말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계시는 동안 안전하게 우리가 그분들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어제 풋살하러 간 용산 아이파크 모래에 풋살장이 있거든요. 실내 풋살장 앞에 영국 젠버리 참가 청소년들이 보이스카우트 입고 철수한 영국 대원들이 15명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시원하니까 자유 시간이니까 잠시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풋살장을 보고 들어오고 싶으면 풋살장이 더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들어와라. 그래서 대화도 나누고 저희랑 같이 있던 일행은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고 패친도 막 맺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실제로 다리가 벌레 물렸죠. TV에 본 거고는 훨씬 더 끔찍합니다. 벌레와 모기한테 너무 많이 물려서 다리가 통째로 아예 통째로 수백 개의 상체가 있는 다리입니다. 물린 자국이군요. 영국의 부모님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건 외교 문제가 될 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큰 난관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안 그래도 사우드에 밀리고 있다는 게 중론인데 아무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도 영국 청소년들이 새만금은 힘들었지만 아쉽게 나왔지만 한국 국민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다. 베리 카인들리 이야기하고 한국은 참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저도 풋살장에서 제가 얼음물도 많이 드리고 아 위아 쏘리 우리가 미안하다 저기 새만금 잼버리 포 그만하시고요. 영어로 콩그레시로 다 알아들으셨어요. 괜찮다고 아니 왜 부끄러움을 우리 국민들의 몫이고 우리가 미안해 지금 가는 데마다 국민들이 그러나 봐요. 가는 데마다 한국 국민들이 미안해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단하시죠. 진짜 국민들의 고생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세계적인 축제를 수련을 개최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부터 국정에 집중 안 하고 고속도로 게이트나 저지르고 무속 비선 세력에 푹 빠져 있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지키지 않고 일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예고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예방도 안 하고 명품 사치품 회의 쇼핑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실업급여 조롱하고 걸리면 전부 다 경찰이나 하급자 책임으로 하고 진한정고 책임하니까 아예 지금 그 세 명 장관도 정신이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무사태평, 복지부동 이게 잘못하면 책임 충무 당하니까 그렇죠. 또 적극적으로 했다가 오히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책임 충무 당하는 분위기고 눈 밖에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 무사태평, 복지부동 하다가 이게 엄청난 참사 승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해에도 폭염이 있었고 풀에 잼버리까지 못하는 상황까지 있었으면 또 10월에 이원택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으면 일본에서 갯벌 잼버리 때 엄청난 사고가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폭염에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100% 책임이라고 해야 됩니다. 조직위도 올해 확장이 돼가지고 부처 장관이 3명이나 들어있었는데 이걸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명예총재, 스카우트 명예, 한국 명예총재가 명예총재가 책임자죠. 그 3명의 장관을 누가 지휘통설 하죠?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한덕숙 국무총리가 여러분 신문총리고 식물총리가 여러분 뻔히 다 알고 대통령이죠. 대통령실이고 모든 국정운영의 최고, 최종 책임자이고 그런데 도대체 뭐 하나 책임지는 게 있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이태훈 참사, 오송 참사 막을 수 있었는데 전혀 막지 않고 그 책임자 윤희근이고 오세훈이고 김강호지만 전혀 처벌하지 않고 탄핵당한 이상민이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안전의 이야기예요. 그게 먹히겠습니까? 국민들이? 159명의 이태훈 참사 책임자가 공백기를 가지고 그때 만약에 장관이 새로운 사람이 임명돼서 오송 참사 맡고 젠벌이 준비했으면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민의 탄핵을 바로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받아들여서요. 정권에서. 윤석열이 국민들을 이기려고 하고 야당하고 싸우고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단 하나는 사고 안 하면서 치측근들 이상민, 한동은 온유형만 끼고 다니면서 김건희 등 무속 비선 세력한테 완전히 파묻혀 있으면서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자고 이상민이가 국회에서 탄핵했을 때 바로 경질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행 아무 장관은 와 다시는 이턴 참사나 한 50%는 이턴 참사를 맡고 하나는 젠벌이 총괄을 시켰으면 오송 참사 맡을 수도 있었잖아요. 반지하하고 지하도에서 사고 났다. 비 오면 다 막아라.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것만 확인되면 배수가 안 되면 그러면 막을 수 있잖아. 그다음에 전부리 가서 했다고 생각했어요. 내내 이상민이 몇 달간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행 아무 장관 그대로 뒀잖아요. 당연히 준비를 제대로. 저는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라요. 저는 이건 100%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탓이다. 윤석열 정권 탓이다. 이게 저는 이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한번. 일선 공무원들 똑같이 알겠네요.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1년 반인데 지난 정권 탈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6달만 주어져도요. 6달만 주어져도 4천만 명, 400만 명 온 행사도 아니잖아요. 4만 명 정도면요. 그래요. 어쨌든 이번 잼버리 대회 계속 지속하기로 했으니까 아무쪼록 별다는 탈 없이 마무리 되게 바라겠고 그것과 별개로 왜 이런 파행이 벌어졌는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결국 전북도, 전북도 압수수색. 앞으로 지금은 전라북도 전현직 지사한테 지금 떠낸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책임을 떠나는데 반응이 이런 일이 절대 오질 수가 없거든요. 너무 황당하니까. 그러면 현재 어쨌든 전북도도 다치중 안하고 민당 소속이니까 아마 전라북도를 달달 못 끌고 여가부 폐지가 공약했는데 이참에 그 여가부 폐지도 힘이 여가부 확 빠진 거잖아요. 여가부 폐지 공약 때문에. 그래서 이혼태 의원도 그걸 지정한 거고. 사실 그 얘기 하다가 나온 거죠. 아마 여가부한테 또 책임을 뒤집으실 수도 있겠죠. 지가 없앤다고 공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힘이 쭉 빠져버린 곳인데 그리고 김현숙 제 측근 아닙니까? 여가부 장관 왜 하러 왔어? 그랬더니 여가부 없애러 왔답니다. 그렇게 답했죠. 김현숙 씨가. 살다잘라 장관이 임명된 사람이 지 부처를 없애러 왔습니다.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가부에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힘있게 추진하지 못했을 거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파행의 책임이 누구 있는지 이건 아마 대회 이후에 본격화될 것 같고 일단은 여야 모두 이번 잼버리 대회를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12일에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어제 진행되기로 했었던 K-POP 공연 11일로 연기가 됐는데 전북 현대 축구단 홈 경기장에서 전주 월등학교 경기장에서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열릴 걸로 예상됐던 8월 9일 그다음에 8월 12일 이 행사가 이 경기가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팬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죠. 결국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인 부실 무정부 상태 이 정권은 여러분 무정부 정권이에요. 정부가 없는 정권을 내가 처음 보는데 FA컵 4강이면요. 엄청 큰 행사입니다. 그럼요. 이게 홈에서 하느냐 원정 가서 하느냐 정말 많이 크죠. 유럽 리그들 얼마나 큽니까. 클럽 대항전 정말 어마어마한 관심이 인기를 끌었는데 홈이냐 아니냐 영향도 많이 주고 어떻게 저렇게 지 멋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윤석열 같은 폭력적이 일방적이고 지 멋대로 하는 걸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케이팝 콘서트를 연기했다는 것에서도 하드 정권 영말이니까 음모론이 나오더라고요. 음모론인지 정당한 지적인지 다 퇴소해서 망해버릴 것 같으니까 케이팝 콘서트를 마지막 날 함으로써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걸로 케이팝의 인기는 너무나 높으니까 그거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그럼 케이팝에 참가한 미지션들 있잖아요. 참가하기로 한 걸그룹으로 한 이분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출연자들이 바뀐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 출연자들이 바뀔 텐데 다른 일정에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큰 돈을 들여서 데려오겠죠. 그럼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정에 있는 사람은 막 압박시 데려오면 그것은 폭력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게 엉망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빨리 탄핵하고 퇴진시키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개형식을 만약에 청소년들이 힘들어하고 쓰러질 거 알면서도 그런 경고를 받았는데도 윤석열 부부를 위해서 강행했다. 그리고 윤석열 부부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도열시키고 이런 퍼포먼스 했잖아요. 그게 정말 대통령의 주도로 확인되면 또 다른 탄핵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계 청소년들을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을 제일 우선시켜야 될 대통령 부부가 지들 폼내려고 지들 빛내려고 별짓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기자들이 이거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소방당국에서 그것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다. 취소해라고 했잖아요. 중단해라고 환자 발생해가지고 중단하고 바로 중단 안 하고 불꽃놀이만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만지말이 불꽃놀이만 안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봐야 된다. 그리고 태풍이 와가지고 카눈 6호 태풍 카눈이 일본에서 경로를 보니까 완전히 꺾었다가 다시 또 꺾어서 오는 건데 이것도 지금 아까 CCTV 저희가 봤지만 너무나 위험할 것 같아요. 대응책 대비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로 온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관통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대구 10일에 지나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텐트 이게 또 날아가고 심수되고 이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열받고 또 해악은 넘치니까 이렇게 고속도를 꺾어서 김근희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꺾어서 보면서 태풍도 시샘에서 꺾었다라는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기상에서 나올 정도다. 네, 문화에서 나올 정도다. 자, 지금 예보입니다. 기상예보 나와 있는 것인데 계속 꺾었잖아요. 소울양컬 고속도로처럼 아, 그걸 또 대비해서 봤다. 사람들이 그렇게 풍자를 하는 거예요. 하도를 받으니까. 자, 목요일 아침에 부산 쪽으로 부산 남서부 쪽으로 접근해서 10일에 지나간다. 상륙한다는 겁니다. 부산 상륙해서 대구 지나서 갈 것 같다라는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예측인데 그렇게 되면 이 젠버리 새만금 야영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부산 대구에만 상륙해도 우리 태풍 보시면 알겠죠. 동해안만 지나가도 한반도 전역에 엄청난 강풍이 불잖아요. 걱정입니다. 취소를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다. 당장 중단이 어렵다면 오늘 내일 프로그램까지는 하는 게 어쩔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 않나요. 이미 예약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태풍이 한반도 상륙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면 그때라도 퇴행을 하는 게 맞죠. 퇴행식을 하는 게 자, 지금 오늘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응책이 나오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문신 겠습니다. 아멘